아, 체력도 약한 게. 그냥 태워가? 아니, 상상하면 직원 차 좀 태워준다는데 뭐. 아, 지금 그런가? 아, 그냥 가, 그냥 가. 아, 나오세요, 나와라. 조심히 가세요. 매너 아닌데, 관심인데. 오케이. 들어와, 들어와. 세상에는 예쁜 녀석들이 많다. 서우진은 하나지. 난 무조건 반대, 찬성, 어? 그럼 들어!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너무 급한 화장실 한 번 갔다 오면 안 될까요? 오케이! 권 familiarity 예 moral 과생 세 왕 해야 국가